캐플라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센저 산인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중파 TV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아마 공중파 TV를 보시는 시간보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시간이 더 많으실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85년 전 오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TV방송이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1936년 11월 2일 BBC1 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은 뉴스도 유튜브 카플라 TV 채널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캐플라뉴스를 보시면 꼭 필요하신 정보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캐플라뉴스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2일 화요일 캐플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오늘 첫 소식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2022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면 12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 및 변경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도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벌금은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5달러입니다. 4명인 가족이 모두 가입하지 않으면 225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는 coveredca.com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웹사이트와 한국어 전화도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이시죠? 한국어 웹사이트는 www.coveredca.com forward slash korean 한국어 전화는 800번에 738에 9116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LAC가 저소득 가정에 월 1000달러씩을 지급하는 빅립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해드렸죠? LAC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한인회는 그동안 한인들의 컴백체크 프로그램 신청을 돕느라 기본소득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인회는 내일 3일부터 한인들의 기본소득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셔서 추첨에 당첨되시면 1년간 월 1000달러를 무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하실 분은 3일부터 5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한인회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3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한인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2020년도 세금보고서류와 신청자 아이디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2만6천5백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한인들 중에도 체류신분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이민자체포 등 이민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행정지침을 내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요원들이 학교, 병원, 교회 등에서 이민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아이스 요원들은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 클리닉 및 코로나19검사소 등 모든 의료관련 시설, 학교 및 데이케어센터, 포스터케어센터,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과 같은 이민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 꽤 됩니다.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제가 되던 오징어게임 암호화폐가 결국 사기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투자하신 분은 아마 한 푼도 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출시해 한때 2400%까지 폭등했던 스쿠드코인 가격이 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암호화폐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때 코인당 2861달러까지 취소됐던 스쿠드의 가격이 5분 만에 0.00079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이 코인 개발자들이 코인을 모두 현금화해 도주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코인 가격이 치솟자 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오징어게임 코인으로 온라인 오징어게임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드라마 인기 탓인지 코인은 폭등세를 나타냈으며 10월 26일 코인당 0.01달러였던 가격이 하루 새 2400% 폭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개발자들이 코인을 현금화해 도주하기 전 스쿠드코인이 시가총액은 200만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코인마켓캡은 거래소에서 스쿠드코인이 매더가 안된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고 넷플릭스도 이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사기를 미리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등증한 신종 화모화폐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폴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물류대란이 한인들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LA항의 화물적책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최근 한인마켓에서는 한국산 김치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인마켓들에서 한국산 수입 김치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LA항의 화물적재 현상 때문에 한국산 김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LA한인타운 마켓에서 한국 수입 김치 중 CG 비비고를 제외하고 다른 한국산 김치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LA항에 도착한 한국산 김치는 3주 동안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켓 관계자는 LA항 물류대란이 한국산 김치 수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이 따르면서 한국산 김치는 구입하기도 어렵지만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운송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한국산 김치 가격은 10%까지 오는 상태입니다. 또 한국에서 수입되는 백김치, 꼬들배기, 열무김치 등도 제고파 바닥이나 마켓 선반이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한국산 김치 공급난으로 LA에서 생산되는 김치들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포기 김치는 1갤런이 1병에 20달러가 훌쩍 넘고 대부분 1불에서 3불까지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LA항 화물적재 현상이 내년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한국산 김치 품귀 현상은 당분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캡틴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앞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놀이를 본단 이색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샌프란티스코 인앤아웃 매장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소 도촉을 반대하는 동물 권리 보호 활동가들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영이 인형을 앞세운 채 핑크색 복장에 모형 총기를 들고 부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모방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인앤아웃 버거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소를 도축하는 업체로부터 인앤아웃이 소고기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사기에도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더니 이제 시위하는데도 오징어 게임이네요. 참 재밌습니다. 미국의 노동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김치까지 부족하게 만든 물류대란도 사실은 트럭 운전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최근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있는데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을 올렸는데도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을 8달러로 인상했고 입사 후 보너스로 3천 달러도 지급합니다. 코스코도 지난 2월 시간당 임금을 15달러에서 16달러로 올린 지 9개월 만에 이번 11월부터 17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시간당 평균 임금을 현재 14달러에서 17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맥도날드도 올해 직원 임금을 10% 인상했고 한인타운 일부 매장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1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업체들은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인력이 부족해 심야 영업시간을 단축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데 비해 인력난이 풀리지 않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는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미 산업 전반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사태가 분출하고 있다며 이를 대사표, Great Resignation의 시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직원들의 조직이 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클러츠 텍사스 ANN대 교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이 확산한 작년에는 적었던 노동자들의 퇴직이 올해 분출하듯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이 다음 뉴스는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끼 점심 식사값도 15달러가 넘는데 7년간 1050달러를 가지고 식사를 해결한 짠돌이 중에 짠돌이 남성이 있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발렌시아 지역에 사는 딜런 이난 30대 남성이 지난 7년 동안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튼에서 식사를 모두 해결했다는 단돈했는데 단돈 1050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튼에서 150달러짜리 애뉴얼 패스를 7년간 구입한 것인데요. 이 애뉴얼 패스가 있으면 하루에 2끼 식사를 무료로 먹을 수가 있고 주차도 무료에다 롤러코스터까지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딜. 직장의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튼 근처였던 이 사람은 2014년부터 무려 7년간 이런 방법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0달러짜리 애뉴얼 패스를 7년간 구입했으니까 들어간 비용은 단돈 1050달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끼니마다 피자, 햄버거, 프렌치프라이, 치킨너겟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고 합니다. 발상도 대단하지만 7년간 맥기니를 패스트푸드로 떼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지척 해주고 싶네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5에서 11살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마침내 8일부터 시작됩니다. 백악관은 5에서 11살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2,800만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FDA는 이미 어린이 백신 접종 승인 절차를 마친 상태여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긴급사용 승인과 접종 공고안이 통과되면 승인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아이들에게 투여할 화이자 백신은 기존 투여량의 3분의 1 수준인 10마이크로그램만 투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은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AC의 기본소득 프로그램 Big Leap 신청을 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인회에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 렌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태거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Housing is Key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주의 태거 소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일 화요일 카프더TV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로스한지스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